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12월 2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해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면 또 저희를 올해 진짜 1년 내내 찾아주신 분이죠. 1년 내내가 아니라 3년째 개근하고 있잖아. 거의. 한 번인가 두 번 회사일 때문에 빠지고. 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관순우입니다. 메리스 크리스마스 해피뉴위. 3프로TV 원년 멤버 중에 고정 게스트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효진 의원도 갔다가 다시 갔다 왔죠. 그분이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고 계셨는데 권순우 기자는 쉬는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불러주시면 나옵니다. 지난 주말 3프로TV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거 뭐 넘어갑시다. 우리 정프로님의 촌철살인. 아이고. 공소시연은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정치적인 얘기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후보들의 생각을 긴 시간 들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거를 할 때나 아니면 선거할 때 아니더라도 그냥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지는 지지하시는 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파편화된 저도 레가시 미디어에 있지만 한정된 지면이라든지 한정된 시간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긴 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냥 어떤 생각 자체를 한번 읽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린 권순우 기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해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트렌드의 번곡점인 것 같을 경우에 들고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좀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번곡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자율주행하고 수소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과 수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거티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의 장밋빛 미래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흐름을 잘 짚으면서 가셔야 될 건데 어쨌든 하나하나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오히려 지켜보시면서 이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싶어서 병곡점 관련한 자율주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왜 만들려고 할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가장 아름다웠던 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마일을 달리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1마일의 자동차가 달리는데 택시로 한 5달러 정도 한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낮춰서 1.5달러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1.5달러를 달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로봇택시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을 1달러 정도 남긴다고 했을 때 전체 택시 숫자를 곱하면 하루에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365일 계산해서 한 1800조에서 2000조 정도의 이익이 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게 로봇택시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2000조라는 숫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차라는 공간은 차는 움직이는 공간이 된다. 그럼 우리는 사무실도 필요 없고 식당도 필요 없고 옷가게도 필요 없고 신발가게도 필요 없고 식료품 매장도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건 정해진 공간에 어떤 부동산이라는 공간에 있었던 그런 펑션들이 바퀴가 달린 공간으로서 나에게 찾아온다. 옷을 사면 그게 나한테 찾아오고 이런 컨셉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차량 호출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로봇이 보고 아 저기가 사람이 서 있구나 그래서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바일로 해서 불러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카헬링, 카쉐어링 해서 우리가 우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택시 부르듯이 모바일로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로봇택시의 가장 중요한 게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택시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면 그 차량을 내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러면 소비자하고 공급자를 매칭시키는 개념으로서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한 130조 원 정도 평가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웨이모가 한 200조 원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영업이익이 2천조이기 때문에 웨이모 200조 별로 안 비싸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율주행의 어떤 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과연 인간이 자율주행 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죽일 확률이 50%고 두 명을 죽일 확률이 24%라면 그럼 이 상황에서 한 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냐 두 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긴급 상황에서 사고 상황에서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혹시 연구소에서 공대생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가운데 자율주행의 기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시기가 좀 어렵긴 해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을 공개를 잘 안 해요.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달성할 거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모가 1등, 크루즈가 2등 이런 자율주행 지표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자율주행 기능이 꺼졌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꺼졌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1등, 2등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율주행의 큰 두 가지 축에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자율주행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그냥 사람이 편하면 되는 거지. 편리하고 안전하면 되지 않냐라는 해서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축은 웨이모로 대표되는 로보택시 진영이고 두 번째 진영은 테슬라로 대표되는 주행보조기능 진영이에요. 그러면 이쪽 진영은 뭐냐면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완벽한 로보택시를 만들고자 하는 진영이고 테슬라를 비롯한 진영은 지금 좀 더 안전하게 하면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방식으로서 점점 수준을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로보택시가 될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진영이 사실 기술적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그걸로 그냥 개발하는 데랑 그리고 이제 점점 기술이 나아가면 아마 거기에 가까워질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데랑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여러분이 어려우셨던 거는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굉장히 빅마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점점점점 고도화할 거예요. 라는 이 진영에서도 머스크는 우리가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풀셀프 드라이빙 완벽한 자율주행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왔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용어 때문에 이거를 좀 헷갈리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5년여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진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자율주행 진영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시점 이제 기존 펀드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자기들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시기가 왔을 때 지금 그 시기에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의 레벨 관련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레벨을 과거에는 되게 투상적인 개념으로 레벨을 나눠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레벨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조금은 체감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레벨 1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가속과 감속, 앞에 차하고의 간격 유지, 속도 유지를 하는 것과 차선 유지 보조,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곡선이 생기면 곡선으로 가는 이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게 레벨 1입니다. 이거를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HDA, Highway Driving Assistant라고 해서 이거를 켜놓으면 가속 감속도 해주고 곡선에서도 마음대로 해주고 이게 HDA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도에서는 이게 꺼지거든요. 이게 꺼지면 크루즈 기능이 따로 있고 차선 유지 기능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작동하는 과정이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레벨 2라는 것도 이게 레벨 2가 뭔가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과속 감속과 스테어링, 운전대 조절을 함께 해주는 게 레벨 2입니다. 그럼 레벨 2에 어떤 기능, 어떤 브랜드들이 있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레벨 2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GM의 슈퍼크루즈라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는 케들락 모델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이게 HDA하고 비슷한 그런데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기능이 레벨 2입니다. 이제 레벨 3 정도는 우리가 내년에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레벨 3는 운전자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 초에 다임러가 세계 최초로 국가 인증을 받았어요. 레벨 3 기능을 넣어도 되는 차. 다임러? 네. 벤치죠. 벤치. 그리고 현대차도 내년에 레벨 3 자동차를 내놓기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레벨 3는 뭐냐면 특정한 주행 환경.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갈 때 정말 운전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한 상황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원잉을 줍니다. 운전사 아저씨 운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원잉을 주는 이 단계가 레벨 3예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목격지까지 우회전이 있으면 우회전도 해주나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레벨 3는 어떤 상황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정의해 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하는 것도 우회전할 수 있죠. 여기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기능을 상황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레벨 3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레벨 3는 아까 제가 특정 상황에서 내가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벨 2에 비해서 레벨 3가 엄청나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레벨 3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 환경에서 시속 60km 이내. 되게 실망이시죠. 그리고 사고 나잖아요. 예? 사고 나지. 60km 가면 뒤에서 주행 방해한다고 깜빡이 켜죠.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죠. 고속도로가 굉장히 밀리는 환경이 되겠죠. 고속도로가 굉장히 밀리는 환경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는 내가 여기에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재 수준의 레벨 3고 이게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밀리는 환경에서 한 30km로 갈 때 지금도 레벨 2나 레벨 1에서도 되잖아. 차선되고 운전대는 거리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레벨 2하고 레벨 3가 레벨 2 안에서도 어떤 수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오토파일럿이 사실 HDA보다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토파일럿은 내가 그 운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레벨 3는 그 운전에 대한 책임이 물론 자동차 회사에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 안에서는 내가 아예 손을 놔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 1보다 2가 2보다 3가 무조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레벨 3로 갔을 때는 운전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특정한 환경 안에서 라는 것이 제한이 있는 단계고 그 레벨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 레벨은 SAE라고 미국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5단계로 정하는 거? 네. 그러면 레벨 4는 위험한 환경. 아까 전에 제가 자기가 정해진 환경이 레벨 3에서는 워닝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운전하셔야 돼요라고 워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벨 4는 위험 환경이 되더라도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레벨 4. 그럼 레벨 5랑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레벨 4에서 나타나는 위험 환경이라는 게 레벨 5에는 무제한이 되는 거고 무제한적으로 되는 게 레벨 5고 여기서 일부라도 제한이 있는 게 레벨 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레벨 4, 5는 아직 와닿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레벨 2하고 레벨 3의 차이를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자율주행을 로봇 택시로서 지향하는 진영하고 여기서 점점점점 딥러닝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데는 기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레벨 2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과 다임러가 처음으로 레벨 3를 만든 벤츠가 그럼 벤츠가 자율주행 기능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꼭 시속 60km 아니더라도 레벨 2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오토파일럿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M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댄암만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잘렸어요. 그런데 이게 크루즈가 뭘 잘못해서 잘렸냐 그렇지는 않은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레벨 5 로봇 택시를 지향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캘리포니아에다가 인허가를 내가 돈 내고 로봇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6가지 인허가 항목 중에 5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한 가지만 되면 이제 진짜 로봇 택시를 돈 받고 운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 택시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되게 멋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크루즈가 내놨던 로봇 택시의 인허가 내용이 뭐냐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만 운행을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그런 도심 환경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택시의 인허가를 신청하다고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6시까지만 운행을 하는 허가를 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시속 30마일 48km 이내 택시를 탔는데 로봇 택시는 그 시속 한 48km 정도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인허가를 낸 거예요. 이게 로봇 택시의 상황이고 2023년부터는 6명까지 태울 수 있는 오리진이라는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크루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난만은 왜 잘렸을까라고 본다면 여기서 GM의 메리바라 회장하고 대난만 CEO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난만은 완전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해서 이걸 점점점점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규제를 바꾸고 하면서 그 이천조 시장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리바라 회장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로봇 택시고 자시고 이게 언제 될 줄 알고 이걸 하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크루즈에서 굉장히 고도화시켜놨던 그 자율주행 기능을 GM에 있는 모든 차량에 적용을 해서 GM 차량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난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크루즈를 IPO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회사를 IPO를 시켜서 우리나라는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자본조달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IPO로 한다는 의미는 거의 독자회사로서 작동을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대난만은. 거기에 물론 거기에 스톡옵션도 한 2,56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이해관계가 있었네.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택시를 지향점으로 대난만 하고 있었던 거고 메리바라 회장은 아니야 그거 지금 로봇 택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여기 캐딜락이라든지 브라이트 드롭이라든지 이런 제품에다가 크루즈의 기능을 갖다 넣었으면 좋겠어. 이걸 좀 더 고도화해서 사람들이 GM 차량을 탈 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탔으면 좋겠어. 이게 완벽한 자율주행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2023년에 아까 슈퍼크루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울트라크루즈를 내놓기로 했어요. 울트라크루즈는 전체 도시, 도로 환경의 95%를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도시에서도 그렇고 골목길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로봇 택시가 오는 그 시대만을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100%는 아니지만 한 95% 정도 주행 기능이 있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타는 곳에다 넣으면 너무 편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메리바라 회장은 로봇 택시는 지금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큰, 더 많은 차량 지금 아까 택시에 30대 굴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GM이 연간 500만대, 600만대, 700만대를 만들고 있는 이 차량에다가 좀 더 고도화된 반자율주행 기능 안전주행 보조 기능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GM은 대난만을 자르면서 GM 이사회 멤버를 크루즈 이사회 멤버에 합류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GM의 이익을 위해서 크루즈의 기능을 갖다 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GM은 크루즈의, GM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로봇 택시를 영원히 기다리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GM에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면 로봇 택시 진영, 로봇 택시로 퓨어하게 있는 진영들은 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크루즈 같은 경우는 GM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냥 자동차의 이거는 로봇 택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로봇 택시를 사서 이걸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로봇 택시는 택시 비즈니스고 이 주행 보조 기능은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성을 높이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의 기능을 넣어서 이게 GM차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좋구만 나는 GM차를 사야 되겠어. 차를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퓨어하게 로봇 택시만 하고 있는 진영에서 뭐하고 있냐면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에 창업자이자 CEO였던 존 크래프 측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CEO가 나와서 뭘 하고 있냐면 로봇 택시가 아니라 음식 배달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이거 사람 태워서 로봇 택시 해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에 대한 100% 안전하다고 보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거 100%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 사람이 말고 음식 배달을 하자라는 쪽으로 웨이모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2조 원을 주고 산 자율주행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앱티브 자회사에서 합적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사실 현대차가 2조 원 주고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셔널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도 역시 우버하고 손을 잡고 우버 이츠와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버 위치를 사용해서 정해진 레스토랑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버를 신청하면 모셔널 차량에 가서 배달을 하는 그런 정도의... 무인으로? 네? 무인? 무인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운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웃기죠. 어차피 인건비 빼려고 그런 건데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다는 건 별 의미는 없잖아요. 타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보다 돈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안전요원으로. 그런데 일단은 테스트 단계에서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운전 상황을 대처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이게 진짜 딴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고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짓는 건 아니에요. 운전에 대한 책임을. 자기는 전방주시를 비롯한 이런 관리 책임을 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화물 트럭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단계가 우리가 그전에 IT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자율주행 기술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0%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들.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같이 정해진 공간에서의 자율주행. 아니면 좀 더 진화하면 트럭의 합동주행. 앞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지만 뒤에 차는 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등의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의 자율주행 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3년 전, 4년 전에 얘기했던 자율주행의 미래는 단기간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지 않고 주행 보조로 가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베이비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테슬라 베이비? 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이 민박해 있는데 테슬라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차가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양수가 터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주행 보조 오토파이어서 켜고서 거기서 아내의 출산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슬라 차 안에서? 네. 그래서 테슬라 베이비라고 부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의료진이 차가 도착했을 때 바로 탯줄 끊고 조치를 취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베이비로 안전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 차근차근차근 자율주행의 수준을 인공지능 수준을 높이다 보면 좀 더 안전할 거야. 그런데 이 차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운전자가 자기 전방주시를 하고 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레벨 2의 단계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참 이런 저는 도덕적으로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테슬라는 자신들의 FSD가 레벨 몇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면 레벨 2가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여기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임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테슬라는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얄밉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화를 계속 시켜주고 마케팅적으로는 이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차는 사실은 운전자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운전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가 여기서 게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 모니터 요만한 10인치짜리 그런 거에다가 그런데 원래 운전 중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운전자에게 못하게 돼 있는데 경고가 떠요. 운전 중에 이거는 운전자는 하시면 안 되고 승객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뜹니다. 그런데 네! 라고 누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을 강제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목적이가 다르겠지만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운전하다 보면 모터파일럿 잘 되고 하면 자꾸 손 놓게 되고 그럼 게임 자꾸 해보게 되고 게임 자꾸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안전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벨2의 단계는 그러면 안 되는데 테슬라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게 게임 같은 그런 사례인데 그리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게임 계속 하고 안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약관 같은 걸로 우리는 다 이렇게 고지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완전 라율주행 진영하고 이 레벨2 진영이 조금 묘하게 상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가 굉장히 윤리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책임이라는 걸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만 보면 그 책임을 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좀 묘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보험이라는 거 있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 상태에서의 사고율이 710만 km당 한 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토파일럿을 안 켰을 때는 193만 km당 한 건이었대요. 그러니까 710만, 193만. 그리고 같은 기간에 집계한 일반 자동차의 사고율은 77만 km. 그러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도로교통안전국의 집계가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험을 매겨놨을 때 보험료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사고율이 낮으면. 그러면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진 이수가 되면 차라리 그거를 차값에 얹어버릴 수가 있어요. 보험료 안 내도 되니까? 네.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험을 아예 없앤 다음에 그 보험을 한 10년 정도 보험료 내는 걸로 치고 차값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를 사실은 사람들은 낸 거잖아요. 그런데 제조사는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사고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저희가 다 질게요. 그렇죠. 비싸게 사라. 그리고 사고율이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비싸게 판다고 말도 안 하겠죠. 이 차는 우리가 책임을 다 질 겁니다라고 해서 차값에다 이걸 올려버리면 사실 그 돈은 소비자가 낸 건데 자동차 회사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책임의 자율주행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제조사가 충분히 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테슬라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금전적 책임도 있지만 형사적 책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 나라에서 판단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하게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자율주행의 변곡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체로 보면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운전 중에 몇 대 중과실과 같은 혹은 고의적으로 뭘 위반해서 낳은 사고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규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제조사가 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전적인 책임의 부분은 테슬라를 비롯한 여기 레벨2를 고도화하는 진영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고율을 낮추고 여기에 보험을 만든 다음에 차값에 올려버리면 나중에 제조사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운전자가 미리 돈을 다 낸 걸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는 좀 더 속도가 늦어요. 이게 레벨3, 내년부터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가 내년부터 허용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냐면 글로벌 트렌드를 보더라도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나라는 그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놓은 스케줄에 따라가요. 이 자동차가 레벨3 정도가 이쯤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때 맞춰서 규제를 바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자율주행의 미래가 우리가 되게 세련된 첨단 도시 환경에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율주행이 제일 잘 먼저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는 일본에서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고령화가 너무나 심해서 주민들이 운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오히려 자율주행은 오히려 그냥 시골 환경이나 이런 데는 사고 날 확률도 적고 노인들 운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승객이 한 2명 되는데 하루 종일 버스 운전하고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공영제로 다 지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로보텍시는 오히려 도시에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홍만, 시골 이런 데. 그럼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의 레벨은 아까 레벨 2를 고도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여기서 GM에서 보여준 것은 여기서 우리가 로보텍시라는 막연한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러면 자율주행의 미래가 포기됐고 이거는 정말 네거티브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자동차가 훨씬 안전해지고 사고가 낮아지고 거기에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진짜 로보텍시의 2000조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2030년 이후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로보텍시하고 자율주행 수준을 개인이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로보텍시는 어떤 통제된 기업들이 전체를 관리하는 거고 테슬라 같은 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건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텍시라는 개발 방향이 크게 다른 두 진영의 이야기와 함께 현재 자율주행 상황 정도를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결론적으로 뭐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아니면 뭐 추가로 좀 더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수소 얘기 준비한 거는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있네. 못할 것 같습니다. 수소 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준비하고 있으면 한 개만 하세요. 그러면 통상 두 개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쉽지만 수소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로보텍시에서 2000조 될 거라는 꿈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구나. 그리고 오히려 레벨2를 얼마나 고도화하는 기능들을 탑재하는 차들이 나오느냐. 자동차의 상품성을 얼마나 더 높여가고 있느냐에 대한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어떤 꿈만 추구하는 것보다 이 꿈을 진짜 현실화해서 이거를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오히려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는 우리 저녁 백브리핑 시간에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권순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